나 여기까지 만들어. 형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아니 아니지만. 진아 둘 남았어. 둘 남았다고. 붙어다녀야 돼. 개석이 형이 그거야. 개석이 형이. 어떻게 하라고. 뜯었지 엄마. 뜯었는데 개석이 형이 그거라서 신발을 뺏어야 돼갖고 누구를 안 하는 것 같아. 뭔데요? 알아? 왜 이렇게 당당하는 거지? 보고 있어. 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는 거야? 지금 와요. 형 왜 이렇게 당당해요 형? 우리 다 손이 있어요. 아 너네 주문 알아? 알죠. 아 저흰 다 알죠. 어떻게 알아? 아 그럼 얘네가 불이한 게 아니라. 저 약간 게임이 저흰 불이한 게 아니죠. 저흰 다 빼고 해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. 저희는 사실 자유롭게 활보해도 돼요. 왜? 둘 중에 한 명은 불사신데? 둘 중에 한 명은 불사신데? 둘 중에 한 명은 불사신데요. 아 그러니까. 죽은지 몰라. 형 왜 이렇게. 저는 저희 둘 중에 하나는 불사신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. 잠깐만 진일 수도 있어. 진일 수도 있어. 나 뭐를 원하는지 오빠 아니 근데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. 너네들이. 저희 둘과 개석이 형 잠깐 연담 좀 하고 싶어요. 아 왜? 아 잠깐이요. 잠깐. 30초. 아 제가 그러면. 그럼 힌트를 알려주실 거예요. 주문. 주문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주문을 한 번에 알려드리면 안 돼요. 저희가 왜 하라는 대로 해야 하죠? 아 너네 알았는데. 뭐하는 얘기를 해요? 다 알죠. 왜 해야 하는 대로 하는지를 형 지금 다섯 명이서 다 알려드릴까요? 지금 다섯 명이서 다 알려드릴까요? 앞에 글자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앞에 글자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앞에 글자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앞자 만들어면 알려주시겠습니까? 그럼 저희랑 부터에 두 번만 남겨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아 두 명이 붙자고요. 두 명 붙자고요. 아 두 명 붙자고요. 형님. 지효 씨. 아 진짜. 아 너무하네. 아 너무하네. 너무하네. 혜석이 형이 지금 이분 때문에. 아 양심해. 네. 지금 하고 있어야 지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. 근데 베테랑이시니까 다들. 이거는. 재석이 형. 광수. 우리 둘. 형 한번 해봐요. 오케이 좋아요. 그러면. 가 가 가 가. 가세요. 첫 글자. 골. 골. 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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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만약에 거짓말하면 형. 가세요 이제. 그러네.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. 골. 두 분만 남았을 때 알려야 될 겁니다. 파이팅이야 파이팅. 파이팅. 야 이거 정말. 자 한 글자 더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. 골. 골드. 어? 골드. 어? 골드. 에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요. 진짜입니다. 아 골드다 골드. 골드. 진짜요? 골드이 형 말이 되죠. 말 되지 말이지 말이지. 찾아가셔보세요. 골드. 전혀 몰라. 전혀 몰라.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. 골드 파이. 골드 파이. 골드 포. 포인. 금화. 금화에 관련 있는 거 같은데. 나를 죽지 않는 자잖아. 어! 어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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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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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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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비 형님 그 사람한테 잡히면 안 된대 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네 박수야! 신발! 야 우리는 그러면 야 형수 형아 빨리 형 형 형 잘 쉬우고 계세요? 아니 그 업어스로 빨리 신발들한테 가 형 빨리 가 야 빨리 가서 알려 야 에릭야 에릭 그러니까 에릭 형이 뛰어왔어 근데 어차피 내 이름표를 써야 돼 떠야 되니까 야 오늘도 아 근데 이게 전혀 모르니까 야 가서 그 주문을 들으면 되잖아 에릭을 따라가가지고 그럼 빨리 가 빨리 가 가 빨리 찍고 가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